산소 마스크 빼달라 부산 수용농교의 고정필토 목사 유언 고정필토 원로 목사 유언 정필토 목사의 유언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다음은 정필토 목사의 실제 유언 내용입니다 수용농교에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의 살았은 곳보다 10배 이상의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능력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선물이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소마스크 빼달라 한 정필동 목사 그러고는 사위 이학모 집사 천국환송립에서 임정전 모습전에 고 정필동 목사 천국환송립회가 25일 오전 부산 수영록교회 은혜홀에서 부산 성시와 운동 본부 및 수영록교회 장으로 들여진 가운데 고인의 사위인 이학모 집사가 전한 고인의 임정직전 모습이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집사는 이 슬픔의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곁에 있어주셔서 가족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다 정말 감사드린다며 정필동 목사님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와 축복과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집사는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영적 스승과 동욕자를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이 시간에 인간적인 슬픔과 아쉬움이 있지만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결승선을 통과해 그리던 예수님 품에 안기신 정 목사님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이 자리가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유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바라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아버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특히 지난 21일 병원에서 고 정필동 목사의 임정을 지켜봤다는 그는 당시 정 목사의 산소 포화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수치들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다며 그 고통 중에 힘들어하시던 아버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입에 대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빼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이 집사는 그리고 침대 등받이를 세워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신 아버님께서 이제 나는 한 시간 전에 정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너무도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다며 그러고 나서는 병상에 앉으신 채로 두 팔과 두 다리로 온 힘을 다해 몸을 지탱하시면서 교유를 향해 설교하고 기도하시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뇌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호흡수가 정상인의 두 배로 높았고 코에도 아직 산소 공급용 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설교와 기도를 소리내어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집사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사하시고 지적을 베푸신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는 다시 침대에 누우셨고 그 뒤로 서너 시간 동안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다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날 저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생생하게 목격하는 동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 정필동 목사는 1941년 7월 27일 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태어났으며 2022년 3월 21일 오후 4시 34분 향년 8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마쳤으며 미국 훌로 데오로지칼 세미너리를 졸업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군정 목사였으며 소령으로 예편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통측 소속으로 부산 수영록교회를 개척하였으며 2011년 은퇴하였습니다 정 목사는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급성 폐렴에 걸려 평년 81세를 일기로 소천하였습니다 정필도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는 기도, 선교, 청빈, 행복이라는 진앙유산을 남겼죠 수영록교회는 정 목사가 21일 별세 직전 병상에서 성도들에게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유언을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정 목사를 기리는 발길이 부산 해운대구 수영록교회 조문소에 끊이지 않았으며 전국에서 온 조문객들은 교회에 마련된 조문소까지 100m가 넘는 긴 줄을 만들었고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조문소에도 조문글이 본무를 이루었으며 그와 통역했던 목사와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은 정 목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을 함께했던 최용준 부산 호산대교회 원로 목사는 국민부와 통화에서 정 목사는 부산 성시화운동에 앞정섰고 나는 이 운동의 부교육자라는 마음으로 평생 그분을 따랐다 고인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 하느님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회고하며 울먹였습니다 정 목사는 강단히 기도로 채워지면 예배당이 채워진다는 믿음에 따라 항상 기도하면서 목회했으며 전도사 시절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3개월 만에 성도가 107명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했다 1975년 영구가 전혀 없는 부산에서 개척을 할 때도 기도로 결정했다 그의 이런 목개 철학은 저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에 잘 나타나 있다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불평할 때도 입 다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선교 사람이었다 여러 선교 모임에서 정 목사가 자주 교제했던 이동헌 지구촌교의 원로 목사는 정 목사는 목회와 선교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분이라 늘 동질감을 느꼈다며 고인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 즉 전도와 사랑에 사로잡혀 평생을 사셨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목사는 버스 위에 올라가 확성기를 들고 부산 시내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이를 통해 수용록계를 지역 최대 교회로 키우고 부산을 성시화했죠 또 은퇴 이후에는 중국, 캄보디아, 러시아, 독일 등 전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정 목사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했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로 풍부 살았다 이런 고결한 집중이야말로 그가 한국교회에 남긴 소중한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정 목사는 청빈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에게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 땅에 부를 쌓거나 권세를 얻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 수용록교회 관계자는 정 목사는 본인 이름으로 든 차나 집이 없다 살고 있는 집이나 사용하는 차는 모두 교회 명의라고 했습니다 2011년 후임자를 세울 때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기훈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씨를 뿌리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하나님께 맡겼다 스스로 행복한 목회자라고 했다 정 목사는 지난달 13일 수용록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인간으로 만드셨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 목사는 임종직전 병상에서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유언을 남겼죠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위로 예배해서 이 유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한 성도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이 청지기적인 삶을 보여줬다고 했죠 다른 성도는 이 시대의 참목회자다 큰 교회를 세우고도 교만을 경계했다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영적 어른이다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